수밸이 형 꼭 기억해라. 김 교회님 나한테는 하늘과 같은 선배다. 네가 16년 억울한 누명 쓰고 깜빵 생활한다는 말에 속아. 규유 안 되는 거 착한 김 교회님이 퇴직 선물로 달래서 아주 어렵게 해주는 거야. 이번 관복 벗기는 일이 생기면 넌 평생 독방이다. 원래 규유 신청은 말이야. 가족이 해야 허락이 되는 건데 이번엔 국수 아버지가 어렵게 너희를 위해서 신청도 쓰고 나도 또 규유 심사위원에다가 여러 번 선첩 부탁한 거 알지? 야 세상은 말이야.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만 해. 이제 한 달 후면 나가서 살 세상 어떤지 잘 보고 그리고 즐겁게 보내고 와.